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안산시 고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1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여고생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11층 난간에 매달려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구조대는 창문을 열어 여학생을 끌어올렸고 인명구조용 호흡기를 착용시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연기를 마신 여학생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